앞으로 살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직장을 그만두겠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여행을 떠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등등 참 다양한 의견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아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지금과 똑같이 살다가 죽고 싶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여한이 있는 삶은 불완전 연소이고 완벽한 삶은 완전 연소에 해당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난 완전 연소가 되는 인생을 원한다 여한 없이 살다 가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 깨끗하게 가고 싶다 에너지를 온전히 모두 쓰고 죽고 싶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한근태 님이 지은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한근태 님은 한스 컨설팅의 대표로서 고수의 학습법,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위치에 몸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이해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투자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인생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삶의 자세와 지혜를 14장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인생의 진리란 간단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간단합니다 번 돈보다 덜 써서 종잣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삽니다 그런 후에는 시장이 폭락을 하던 폭등이 오던 시장을 도망치거나 수익실현을 하고 떠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누구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저자는 완전 연소된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조이 마지막 대사인 새하얗게 불태워버렸어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그리고 돈을 벌어 부자로 사는데도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두 사람이 앉아 각자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본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그럴 거면 시간 아깝게 뭐 때문에 가치 있는가 이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집중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거를 떠돌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일만 생각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나는 현재 이곳에 존재할까 이 순간에 살아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책을 보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존재는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잘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딴 곳에 정신을 파는 대신 지금 이곳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건 최대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존재하라 단순해야 하는 이유 워렌 버펫의 강점은 단순함이다 그는 연례 보고서만 읽고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주식 1.3%를 4억 8,8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분석을 위해 반드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주식을 살 때 지나치게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행위다 소수점 아래 세자릿수까지 계산하는 게 바람직할까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의 체중이 150kg 정도 되면 그냥 척 봐도 살쪘다는 것을 알 수 있듯 투자도 마찬가지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아무리 잘해봐야 무의미하다 좋은 아이디어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좋하다 즉 워렌 버펫은 저평가된 종목은 150kg인 사람은 보는 즉시 살쪘다고 알 수 있듯이 복잡한 분석 없이 바로 알아찰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투자할 때마다 평생 20개의 구멍만 뚫을 수 있는 펀치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결정에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된다 카드를 다 쓰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할 테니까 결국 결정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좀 더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워렌 버펫이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강연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20개의 구멍만 뚫을 수 있는 펀치 카드를 갖고 있다면 좋을 거라고요 그걸 다 쓰면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지만 무제한의 펀치 카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을 때에만 구멍을 뚫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투자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남이 좋다고 그리고 급등한다고 마구잡이로 이 주식을 샀다가 팔고 다시 사고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3. 수용의 기쁨 배우자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없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자녀도 그렇다 공부 안 하려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변화시킬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몸이 대표적이다 남산만한 똥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변명이 가지가지다 회사일로 매일 술을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라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말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변화시키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둘을 구분하는 건 무엇이라고 할까? 그게 지혜다 지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낸다 어쩔 수 없이 지겨운 일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과 산다고 한탄을 한다 우리에게는 늘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이 그것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켜라 얼마나 심플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된다면 그것은 나와 안 맞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트레이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번 것처럼 그게 자신과 맞지 않는 투자법이라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개를 찾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잦은 매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지 못하셨다면 같이 투자나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난 윤희영의 뉴 잉글리쉬를 즐겨본다 참 좋은 내용이 많다 2014년 10월 16일자에 실린 부부 결혼 기념일이란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 미국에선 식사 후 팁을 놓고 나와야 한다 보통 식사비의 10% 정도 낸다 맘에 들면 더 놓기도 한다 아이오와 주에 사는 스티븐 슈추 부부는 결혼 6주년 기념 외식을 하러 한 레스토랑에 간다 그리고 식사비를 계산하면서 100달러의 팁을 두고 나온다 음식값의 150%가 넘는 팁이다 웨이터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모든 게 느렸다 물은 20분 후에 가져왔고 전체 요리는 40분 후에 나왔다 모든 요리는 1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 그 테이블만 그런 게 아니다 손님들 모두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욕을 했다 어떤 손님은 불만에 차 나가버렸고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가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슈추 씨 부부는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참아 냈다 웨이터 잘못이 아닌 일손 부족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혼자 12개 테이블을 맡아야 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서빙을 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짜증내지 않고 연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부부는 영수증 귀퉁이에 메모 하나를 남겼다 우리도 당신 입장이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랬다 부부는 한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다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부부는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팁을 100달러나 줬다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 그의 모든 입장을 생각해보자고 상기시키기 남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난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있었던 은행대리 교육이 생각났다 30대 초반 여성이 반이 넘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강의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난 분위기를 환기시킬 겸 그녀를 불러내 발표를 시켰다 당황한 그녀는 아 집에 아기가 많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란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도 모른 채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한 내가 부끄러웠다 난 코칭을 하면서 늘 충조평판을 생각한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가 바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란 것이다 뭔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늘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 사정이 뭘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아 저도 뜨끔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저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꼭 저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든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는 잃게 마련이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렵게 공부해 인류 고등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들어가 보니 주변엔 잘 사는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그는 춥게 지내는데 친구들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자신은 먹을 게 없어 정심때 물로 배를 채웠는데 친구들은 맛난 정심을 먹고 자신은 걸어 다니는데 친구들은 자가용으로 학교를 다니고 등등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그는 덕유산에 올라 의문점을 풀 수 있었다 덕유산에는 곤돌라가 있어 한 번은 걸어서 올라가고 또 한 번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는데 영 느낌이 달랐다 같은 정상이지만 쉽게 올라간 정상에서는 걸어 올라갔을 때의 그 느낌이 나지 않았다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인생도 그럴 것이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힘은 들어도 정상에 올랐을 때의 느낌은 완전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유명 신경정신과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도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한마디 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너무 시시했던 것이다 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진리란 너무 지루하고 뻔하고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이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소식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마음 편하게 갖고 등등 이 중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 있는가 수백 번은 들은 이야기들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들이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알지만 못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이다 잘 산다는 것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의 정의는 실행이다 실천이다 실천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건 사실 아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을 하는 사람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다 돈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다 그저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은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뿐이란 우스갯소리가 그리에서 있는 것이다 이유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대신 매일 걷고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밥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든다 그건 대부분 사기다 많이 걷고 소식하고 마음을 굽게 써야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하지만 걷지 않아도 많이 먹어도 마음을 함부로 써도 건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인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비웃음을 사지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환호한다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심심하고 뻔한 소리다 알고 있다고 누구나 실천하는 건 아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걸 실천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 뻔한 사실을 실천하는 사람은 5%쯤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과 일치한다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돈을 버는 비법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법 쉽게 돈을 버는 법 같은 것을 우리는 찾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방법이 있을 리 없고요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자가 되는 법은 쉽습니다 번 돈보다 덜 써서 돈 모으기 그 돈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을 꾸준히 사는 것 시장의 폭락이나 폭등에 상관없이 장기간 가치를 상실하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가만히 있어라 경주 최씨 가훈 중 유건이란 것이 있다 자처 초연, 대인 애연, 무사 징연, 유사 가면, 득의 다면, 실의 태연이 그것이다 혼자 있을 때 초연하고 사람은 애정으로 대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맑게 일이 생겼을 때는 용감하게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실의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있으란 말이다 이 중 가장 힘든 게 뭘까 무사 징연과 득의 다면이 가장 힘들 것 같다 여러분은 아무 일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포모,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 같다 자신만 제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말한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해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다 약속을 만들고 어디든 가려한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정말 아무 일 하지 말고 집에 있어보라 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할 일이 제법 많다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한다 가슴 깊이 충만함이 올라온다 득의 다면도 어렵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평상심을 갖기 어렵다 자꾸 떠벌리고 잘난 척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은 사실 하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 중 하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남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남이 뭐라 하건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세상이 그렇게 홀감은 할 수 없다 요새 배터리 관련 주 폭등에 보고만 있다가 박판에 올라타신 분들 이야기가 들립니다 배터리 주에 초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큰 돈을 들고 투자하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냥 포무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과를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주식으로 팔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그 주식의 꼭대기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이껏 때론 짧은 시 하나가 큰 깨달음을 준다 도봉산 입구에 이병주이시 북한산 창가가 그렇다 나는 북한산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생 이전과 인생 이후로 나뉜다 내가 겪은 모든 굴욕은 내가 스스로 사서 당한 굴욕이란 것을 알았다 나의 좌절 나의 실패는 오로지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의 배신은 내가 먼저 배신했기 때문의 결과고 애인의 변심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의 결과라는 것을 안 것도 북한산상에서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뿌리는 씨앗의 결과물일 것이다 내 인생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내 책임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여도 우린 훨씬 홀가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해외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 이듬해 봄이 되어 잎은 무성했지만 꽃은 피지 않았다 첫 해라 그런가 생각했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춘화현상이라 한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죽, 진달래 등이 모두 이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인생에도 춘화현상은 적용된다 인생의 황금기는 혹한을 거친 뒤에 오는 법이다 궁리란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궁리는 궁할 때 이치를 깨우친다는 말이다 편하고 잘 나갈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나가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짜는 없는 법이다 여기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혹한을 거친 뒤에 오는 법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글귀 같습니다 갖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 화장품을 팔려면 내 피부가 깨끗해야 한다 여드름이 가득한 사람이 화장품을 팔 수는 없다 자신이 행복해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떠드는 것은 방전된 배터리로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창고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다 먹고 살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돌아볼 수 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다 가진 게 있어야 줄 수 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한다 자기 몸 하나 권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조차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반을 기웃거린다 자기 밥벌이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세금 한 번 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나선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전에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갖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 가능한 비판하지 마라 종편이 생기면서 비판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누군가를 파헤치고 그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쓴다 댓글 다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분관계 하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왜 이런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비판을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자기 삶에 만족할까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가설이다 첫째 이들은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격이다 비판을 업으로 사는 사람 중 반듯하거나 타의 모범에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저절로 너나 잘하세요 란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럴 시간에 자기 일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남을 욕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잊을 수 있다 자기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쉽지 않다 비난하고 싶어도 내키지 않는다 자꾸 남을 욕하는 이유는 자기 삶이 힘들고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 자신을 욕하고 있는 중이다 셋째 비난하는 동안은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비난은 자만심과 자기 과시의 다른 형태이다 정말 이런 일로 밥벌이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턱걸이를 하나 더 하는 게 낫다 치근지심을 가져라 미국 재판장에서 어느 판사가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은 노인에게 왜 염치 없이 빵을 훔쳤냐고 물었다 노인은 사흘을 굶었더니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노인이 딱 한 사정을 용서할 것으로 생각했던 방청객들은 지나친 판결이라며 웅성거렸다 그때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10달러를 내야 할 사람은 접니다 그동안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는 방청석을 향해 한마디 했다 노인은 또다시 빵을 훔쳐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조금씩 기부해 주십시오 웅성거리던 방청객들은 기꺼이 홍의했다 훗날 워싱턴 시장이 된 리아 판사의 이야기다 치근지심이 있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난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과 동정심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면 동정심을 실천하라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면 동정심을 실천하라 달라이 라마이 말이다 여기도 너무 좋은 얘기죠 당신이 문제일 수 있다 온갖 것이 마음에 안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가 그러는 당신은 마음에 드는가 당신에게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 같은가 늘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당신 맘이 흡족한가 언제쯤 행복해질 것 같은가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것 같은가 맨날 인상 쓰고 불평만 하는 당신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적이고 뭔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신 눈치를 보면서 슬슬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당신이 문제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차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눈이 늘 남을 향하는 사람이다 불평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몸만 상할 뿐이다 변화의 핵심은 순서이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뀐다 내가 먼저 바뀐다는 건 세상 보는 눈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 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오직 하나뿐이다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그것만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보는 당신 눈을 바꾸도록 하라 그럼 세상도 바뀔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진실입니다 물 흐르듯 살아라 물 흐르듯 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난 에너지 흐름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저절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맘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 세상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내 주장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가능한 들으려 하는 것 내 확신을 늘 의심하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잔소리 대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식들이 배우게 하는 것 껀껀히 지적하는 대신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애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좋아하면 계속할 수 있다 계속 달린다는 것은 의지 강약과는 별 상관이 없다 결국 달리는 일이 성격에 맞기 때문이다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좋아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할 수 없다 아무리 지는 것을 싫어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 나는 달리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도 권한 적이 없다 마라톤은 만인을 위한 스포츠는 아니다 소설가가 만인을 위한 직업이 아닌 것과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다 역시 소설가다운 이야기다 잘 산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일상에서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의 반대는 의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은 피곤하다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진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기도 너무 공감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지는 않아도 잘하는 일을 하라는 말도 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많이 벌지는 못해도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Be Yourself 지 회장을 했던 제 괴치는 직설적이고 마음에 있는 말을 담아두지 못해 주위에 적이 많았다 회장 후보가 되자 걱정이 된 그는 멘토를 찾아가 이런 성격 때문에 고민이란 이야기를 했다 그때 멘토가 한 말이 바로 Be Yourself이다 생긴대로 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라고 조언했다 잘 사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따져보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다 우리 말로는 부부 자자 군군 신신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살라는 말이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이다 나는 나일 뿐이다 그 사람이 멋있다고 내가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를 지켜라 스웨덴 출신 신학자 스베덴보리는 영적 체험으로 천국 관련 책을 많이 썼다 그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의 천성을 알고 천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각자 한다는 것인데 난 그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일은 축복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일이 귀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인생도 가정도 조직도 망가진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힘이 든다고 쉽게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젊어서부터 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 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말없이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말없이 온몸을 내맡겨라 비록 그 날개 안에 숨은 칼이 그대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칼린 집을 안으시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의 일부다 사랑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도 그렇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최고의 축복이다 일을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을 해보아야 한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도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알고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해본 일에 대한 후회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그것이다 같은 후회지만 성격이 다르다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안 해본 것에 대한 후회는 오래간다 사랑이건 일이건 그것이 왔을 때 용기를 내야 한다 일을 해야 일을 배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시작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그 중 하나이다 신입사원 교육에서 난 늘 다음 질문을 한다 왜 취직을 했나요?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급여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취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을 배우는 것이다 일은 일을 통하지 않고 배울 방법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 취직을 한다고 한다 난 고개를 갸우뚱한다 안정이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해 큰 조직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안정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본인은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다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배워 일을 몸과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 것이다 지식과 전문성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지혜가 있으면 어딜 가건 먹고 살 수 있다 아는 것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면 그 조직이 무너지면 개인도 따라 무너진다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 여기에는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다 둘째,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싫은 일을 포함해 다양한 일에 도전해 봐야 한다 운이 좋으면 20대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셋째, 좋아하는 일이 실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 하는 일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실제 그 일을 해봐야 한다 넷째,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매우 다를 수도 있다 음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듣는 걸 좋아하는 것과 실제 음악으로 밥을 먹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만약 젊은 나이에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재능까지 있다면 분명 당신은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 하는 일에 따라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 골프는 대충 5시간을 친다 밥 먹는 시간까지 합하면 7시간이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친구는 구호를 더 돌기도 한다 남자들에게 애를 데리고 놀라고 하면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우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할 일을 내가 좋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놀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은 다르다 집안일도 그렇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은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일로 인식한다 회사일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 발 뺀 것처럼 일하게 된다 일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일의 주인이 되고 결국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일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말이다 아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유튜브 하는 것은 항상 즐겁더라고요 쉬운 일은 없다 26살의 그녀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심혈을 기울여 10년이나 걸려 1037쪽이나 되는 소설을 완성했다 그녀는 두툼한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무명 작가의 소설을 받아줄 출판사는 없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녀의 원고는 너덜너덜 달아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지방식문에 뉴욕에서 제일 큰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되돌아간다는 짤막한 기사가 났다 그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원고를 들고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 막 기차에 올라타려던 중이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그를 불러세웠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마지못해 원고 뭉치를 들고 기차에 올랐다 그러나 원고 뭉치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기차역을 빠져나가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기차차장이 그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원고 뭉치를 한 번 흘깃 쳐다볼 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얼마 후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또 배달됐다 그래도 관심이 없었다 세 번째 전보가 배달됐다 그때서야 그녀의 끈질김에 혀를 내두르며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그는 원고에 푹 빠져있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소설이 바로 27개 국어로 번역돼 1600만부가 판매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쉽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커피숍을 내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글을 쓰자마자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 가장 귀한 자원은 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관심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 저자도 그렇다 끈질김 덕분에 출판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단지 끈질김만으로 된 건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리 괜찮았기 때문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난 홍보 이전에 자기 그릇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알리는 데 애를 쓰는 대신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라 수력발전소는 무리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낙차가 클수록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금융에는 차익거래란 말이 있다 영어로는 압이 틀어지라고 말한다 글자 그대로 시세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이자율 싼 곳의 돈을 빌려 이자율 비싼 곳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핵심이 사실은 차익거래다 물건을 싸게 구입해 비싼 곳에 파는 것도 차익거래다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차익거래는 지식의 격차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바로 지식 격차를 크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제약회사 영어방이 내게 해준 말이 인상적이다 그는 고객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내 분면을 만들었다 나도 알고 고객도 안다 나도 모르고 고객도 모른다 나는 알고 고객은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고객은 안다 각각의 따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도 알고 고객도 안다면 몸으로 떼어야 한다 둘째 나는 모르고 고객은 안다면 그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사를 상대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중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한다 셋째 둘 다 모른다면 워크숍을 하면서 해답을 찾는다 넷째 나는 아는데 고객은 모른다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사실 부는 여기서 창출된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지식의 격차다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인가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혹시 고객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건 아닌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뻔한 걸 팔기 위해 애를 쓰는 건 아닐까 어떤 공부를 해야 지식의 격차를 버려 돈을 벌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태도 첫째 일을 선택할 수 없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셋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낸다 넷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한다 여섯째 일을 결과나 보상보다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긴다 일곱 번째 받는 만큼 일하기보다는 보수 이상으로 일한다 이민규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고 씹어볼 가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입을 쭉 내밀고 기존 방식대로 일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마치 남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은 기피하고 딱 받는 만큼 일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 같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긴다 까칠한 것을 브랜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산다 택시기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아파트 경비도 짜증나게 하고 남편도 아이들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심지어 맛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칭찬하는 법이 없다 꼭 시비거리 하나를 발견한다 맛이 있으면 양이 적다고 하고 둘 다 괜찮으면 직원이 친절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불평을 하면서 은근히 그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신만 발견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 느낀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그런 사람에겐 불평할 일이 자주 발생한다 여러 명이 같이 가도 꼭 그 사람 음식에서만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같은 자리에 앉아도 그 사람이 앉은 의자만 흔들거린다 직원이 물을 쏟아도 그 사람에게만 쏟는다 심지어 콘도에 놀러가도 그 사람이 묵은 콘도에만 텔레비전이 안 나오든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가 1위 1비하지 마라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기복이다 하수일수록 1위 1비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고수는 그렇지 않다 성숙할수록 일관성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완벽주의자에서 최적주의자로 세상에는 완벽이란 이름으로 게이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완벽주의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가파른 비탑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목표를 달성해도 다시 바위를 밑으로 굴려버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완벽주의보다 최적주의가 낫다 최적주의자는 가파르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현실에 근거한 목표를 세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축하하고 기뻐한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한다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고 모든 일을 잘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소한 일을 하다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완벽주의는 조심해야 한다 완벽주의란 미적거리며 뒤로 미루는 것을 보기 좋게 포장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주의는 무기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처칠의 말이다 완벽주의는 병을 부른다 완벽주의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런 자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최적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완벽주의자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 완벽이란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보호하고 있을지 모른다 끝내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현대인 삶을 관통하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잃지 않을까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다 나 역시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훨씬 강도는 약해졌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알랭드 보통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을 너무나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약해진다 걷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다른 정보가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체적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근태님이 지은 고수의 처신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더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 책이 저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두 페이지씩 짧게 짧게 글을 이어가고 있어서 읽는 것도 너무 편하고 에피소드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읽혀지는 게 달리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읽어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 연소한 인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완전 연소를 시키는 하루를 지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